안녕하십니까! 메례라바 살람 할로 박세주인입니다! 제가 한 문장으로 모든 분들을 여왕해보겠습니다. Do you know BTS? 네, 바로 강좌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신곡이죠! Butter! BTS Butter! 라는 노래를 바로 강좌를 해볼겁니다. 이번 강좌영상 정말 쉽게 빨리 끝날 것 같고요. 쉬운 취지로 준비해봤으니까 기타를 치실 줄 아시는 분들 중에 BTS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월드클라스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칠 수 있게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. 카포로 꽂아야 됩니다. 카포로 꽂혀있네? 다시! 카포로 꽂아야 됩니다. 카포로 어디서 꽂을거냐면요. 첫 번째 칸을 꽂아줄거예요. 첫 번째 칸을 꽂아주시고요. 네, 꽂아줬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잡는 코드들이 있습니다. 정말 쉽습니다. 첫 번째 코드, C코드 잡으실거예요. 그 다음에는 D! 네, 근데 1번 줄을 놔줄게요. 네, 그 다음에는 Em! 네, 그리고 G! 얘는 1번 줄도 안 쳐줄게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입니다. 코드는 총 이렇게 4개 나옵니다. 그리고 알려드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빨리 끝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첫 번째! 쿵짝! 쿵짝! 그러면 무반주로 나오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. 뚱뚱 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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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이거 나오죠? 네,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. 네, 바로 뭐냐면 바로 G 코드 잡아주시고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G 코드 잡아주시는데 리듬이 나왔습니다. 리듬. 자, 리듬은 빨리만 숙지하시면 되는데요. 박수 쳐보면서 해보면요 딴딴 딴 딴따딴 딴딴 네 그래서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제 영상 10초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거 계속 따라했어요 제가 이거 연속으로 3번 할테니까 3번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1 2 3 4 딴딴 딴 딴따딴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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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 딴딴 따라오세요 딴딴 딴 딴딴 딴딴 네 여기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쳐보면요 그래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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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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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 느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듬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노래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방금 제가 탁추면서 했던 거 따라해보시면 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부분 나와요 B부분은 어떻게 칠 거냐면은 코드 한번씩 쳐주실 거예요 1 2 3 4 D D 2 2 3 4 D 2 3 4 D 2 3 4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E마이너 코드 들어가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C 2 3 4 D 2 2 2 3 4 C 2 3 4 D 2 2 2 2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러스 부분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코러스 부분은 어떻게 칠 거냐면요 코드는 C D E마이너 이거 세 개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칠 거냐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칠 건데요 이거는 리듬표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해보면은 이렇게 하랍니다 다시 천천히 해보면은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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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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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.E.S.A.V.A.R. 이런 노래 바로 기타 강좌 여기서 끝입니다. 정말 쉽죠? 그래서 빨리 또 빨끈하게 아쉬우니까 제가 맨 처음으로 노래 틀고 1절까지 하는 부분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도 아마 기타 강좌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저한테 항상 기타 강좌 요청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영상 빨리빨리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BTS는 사랑입니다. 그루슈스! 안녕히 계세요! 방으로 보는 sy presented에 대해 이야기 Bian 인정한 를 가져다 scared 것 같아요 넌 역시 삶 test 이 sofort 지 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